윤건영 교육감이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총, 충북교사노조 등과 간담회를 가진 윤건영 교육감은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며 교원 기초 정원제, 교원 정원 항목 신설 등을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원단체, 노조 대표들은 교원 정원 확보와 업무 경감,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